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 교회와 사탄 저는 계시록 12장을 참 좋아합니다. 무척 흥분되고 가슴을 뛰게 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매우 입체적으로 조명해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11장까지는 한창 대환란에 국한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대로 이동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의 대환란 속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며 여러 시대를 빠른 속도로 넘나들며 인류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계시록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통해 마지막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기 전에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의 핵심을 파노라마식으로 편집하여 정리해주시는 느낌입니다. 이 세상 어떤 영화감독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아멘 하늘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태양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상징합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태양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멸류관을 썼는데 이것은 구약의 열두 집하나 혹은 신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합니다. 별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자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혹자는 좁은 의미로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서 교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이것은 복수시제로 두 가지 시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아기 예수를 베어 베들레엠 마국간에서의 마리아의 해산의 진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앞두고 교회의 휴거라는 양수가 터져 이제 가장 극심한 진통의 시기인 대접재앙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고통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진통하는 교회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큼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오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아멘 하늘의 악역을 맡은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일곱이오 뿔이 여린 붉은 용입니다. 개시문학에서 머리와 뿔은 주로 나라와 왕을 의미합니다. 일곱나라는 지금껏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일곱개의 통일왕국들을 의미하며 열뿔은 마지막 때 저크리스의 왕국에서 나올 열왕 또는 열블록을 나타냅니다. 이 괴물같은 존재는 한마디로 교회와 원수가 되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탄마귀를 나타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1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 천상에서는 루시퍼의 반역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가까이에서 섬기던 루시엘이 보호자를 넘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교만해져서 공중으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천상을 떠나갑니다.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어 초림 때에 해로당이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하던 대로 갑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자마자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해로당에 유대의 베들레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이분은 장차 지상재림 때 백마 타고 오셔서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온 세상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신 전능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 이 한 문장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려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다시 장면이 전환되어 여자가 광려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묘사된 여자는 정확히 환란 중에 남겨진 광려교회 즉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다시 대환란 시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증인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목도하며 2000년 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세월들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진정 자신들이 대망해온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려로 이끄셔서 저 그리스로부터 그들을 볼보시고 양육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존기니 예빼 곧 마기록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존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존기니라 아멘 이제는 같은 대한란 시기에 하늘로 장소가 이동됩니다. 천상에서는 천사 미가엘과 사탄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사탄마기는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의 설자리를 잃어 쫓겨납니다. 용, 예빼, 마기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는 사탄은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겨 곤두박질 칩니다. 북극지폐의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교만해 하시는 사탄마기는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쫓겼고 공중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천 년 동안 무적행이라는 지하 감옥에 수감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불못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져 세세토록 고통과 수치를 받게 될 운명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시간과 공간에 매우 광범위하게 넘나들며 스펙터클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대환란 속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개시의 전개가 진행됩니다. 일곱 대접의 완전한 진노가 퍼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흘러왔던 인류의 역사를 교회와 사탄의 대립구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왔다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서 가로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절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다시 대환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건세가 다 이루어졌다는 승리의 큰 음성이 천상에 울려 퍼집니다. 교회를 밤낮 참수하고 괴롭히던 사탄마귀가 쫓겨나고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환란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하며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부흥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휘달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즉 대화할란 전에 이미 부활하여 드림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주님의 신부들은 이미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외치고 있습니다. 천상에 이미 울려 퍼지는 최후 승리의 계가를 들은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안 크게 분노하여 마지막 후 3년 반에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 환란 성도들에게 정면으로 다가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마귀는 땅으로 내리지켜 처절하게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며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란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소를 잉태한 교회를 나타내며 좀 더 좁은 의미로서 메시아가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대환란의 시기 흐름 및 문맥상 호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감같이 두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저 그리소가 가짜임을 깨달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날개 아래 숨어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오며 물을 감같이 토하듯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 위해 악에 받쳐 미친듯이 바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마귀가 토하 물을 삼켜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추측만 할 뿐이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탄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여자를 향한 용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쫓는 것을 포기하고 돌이켜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소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전세계의 모든 환란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게시록 12장을 마감합니다. 이들 환란성도들의 무기는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앞에 사탄마귀는 혀를 내두르며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두겁게 타오르는 환란성도들의 순교의 불길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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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